이 미친 저게 왜 저기로 갔어? 놓쳐서 나를 떨어지면 그러면 나 그냥 바로 방금 꺼버릴거야 오케이 이거지 이걸 자살을 하네 아 나 근데 진짜 뭐했는데 벌써 망키라고 나 게임수도 이제 만판 넘어가려고 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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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판 그러면은 그걸로 한번 해보자 다음판 단풍이 받는 피해 받는 데미지 200 이상 아니 잠깐만 200이 너무 높은가? 200 너무 높은거 같은데 아 이 씨발 미친 어우 염병 아니 미친 아이씨 저거 뭐야 아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잠깐 저건네 저거 좀 해봐대 아 이거 화질이 너무 안좋네 아 이거 화질이 너무 안좋네 아 이거 화질이 너무 안좋네 아 거미 아이씨 저걸 잡아야되는데 기다려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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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저게 왜 저기로 갔어 아이씨 아이씨 아 저거 지금 저쪽으로 갔어 저기 위에 보여 저거 저기 위에 보여 저거 저 저 저 저 저 저 가방거 저거 아니 왜 니맘대로 막 자리를 옮겨다녀 아이씨 저거 잡기도 졸라 애매한데 저거 저기 위에다 집 지으려 하나 보다 잠깐만 놓쳐서 나한테 떨어지면은 야 그러면 나 그냥 바로 다운을 꺼버릴거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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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아아 진짜 아아 진짜 잡았어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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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만 이배가 안되면 이배가 안되는걸로 미만 오케 아아 어 자판기 옆쪽에서 들어온거로 기억하는데 왜 여기 뭐 잠겨있냐 아이씨 문 안열려 어 어어어 어 미친 뭐야 어 어 미친 이거 뒤로 어 뒤로나가져 뒤로 어 뒤로나가져 뒤로 아 이거 뒤로 나가는거네 이거 아